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꽃피는 봄날에 저수지로 백패킹 나왔어요. 오늘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예전 드라마 전원일기 촬영지 아흘을 지나갑니다. 벽화에 출연진 모습을 그려놓았네요. 마을길엔 봄꽃들이 남발했습니다. 예쁜 봄꽃들은 영상 후반에 모아놨답니다. 거기서 꽃들을 감상하세요. 벽꽃도 만발했네요. 흐르는 물소리가 싱그럽게 느껴지네요. 벽화에 출연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을 박쥐은 버스정류항에서 약 1.3km 됩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해 지기전 텐트를 구축합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낚시는 하시는데 한마리도 못잡은 것 같아요. 울타리에 조팜나무가 이쁘게 피어있네요.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별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바닥에 수맥이 엄청 흐르는데 푹 자고 일어나니 벌써 아침이네요. 슬슬 철수 준비합니다. 안이 온 듯 깨끗이 정리하고 갑니다. 드론을 운행해 보았는데 오랜만에 조정을 했더니 어리숙합니다. 박쥐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준비합니다. 철축이 벌써 피기 시작했네요. 철수철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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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봉꽃들이 넘쳐납니다. 아멘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꽃인 꿈마리는 제게 추억있는 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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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에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